Q. 위험하고 무서운 불 위험하고 무서운 불 다 먹었다! 진짜 없다! 어? 무슨 일이지? 사고가 났나 봐! 어디 났나 봐? 우리 어서 가보자! 얘들아! 위험해! 길어! 길어! 뭐가 위험해? 왜? 물은... 무섭단 말이야! 위험해요! 모두 물러서세요! 또 여섯 팀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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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하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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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해리! 응! 불은 무서워! 에이, 지라! 우린 뭐가 무섭다고 그래! 역시 해리야! 정말 멋지지 않아! 다 봤지? 이제 가자! 디노! 디노! 수화기 압력 상태는 어때? 응! 화살표가 녹색에 있어! 정상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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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화재 원인은 찾았어? 응! 담색 플러그를 꽂아둬서 과열된 것 같아!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불이 더 쉽게 붙었을 거야! 응!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없네! 디노! 해리! 화재 예방 순찰을 더욱 강화해줘! 응! 알았어, 주이!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어? 윈디! 거기서 뭐해? 자! 화재가 발생할지도 모르잖아!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아놓는 게 좋겠어! 뭐? 어제 먹은 다이노빵 진짜 맛있었지! 그치? 나 진짜 하나만 더! 어? 얘들아, 너희 혹시 먹을 것 좀 있어? 다이노빵이 있어! 어? 근데 한 개밖에 없는데 뭐? 빨리 도착하는 공룡이 먹는 거다! 으아! 내가 먼저 갈 거야! 나도, 나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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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래? 어? 내가 뛰기엔 너무 뻔한 것 같은데! 딜아,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크잖아! 그네도 무섭단 말이야! 빨리 와! 그 시간에 나는 백 번도 더 건너겠다! 나... 개운이 무서워! 으아! 으아! 딴딴딴, 딴딴딴, 딴딴! 으아! 개굴, 개굴이 담아! 우와! 개굴! 개굴! 너무 귀여워!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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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개굴! 딸아, 딸아, 딸아! 으아! 디라는! 껍쟁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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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는! 껍쟁이래요! 디라는! 껍쟁이래요! 그만 놀려! 으아!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맞아! 껍쟁이 티라노가 세상에 어딨냐? 너희들이랑 안 누나! 어? 어... 애들 말이 맞아. 껍쟁이 티라노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아빠두, 할아버지도 다 용감하셨을 텐데... 난 티라노사우르스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우리가 심했나? 채! 몰라! 으아악! 오리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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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목소리는? 살려주세요! 어? 산불이잖아! 화자발생! 화자발생!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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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숲에 불이 났어! 위치는 동쪽 설방울길! 벨로와 딜로가 불길 속에 갇혀있는 상태야! 세상에!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서 불이 빠르게 번질 거야! 산불은 피할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크게 다칠지도 몰라! 맞아! 서둘러야 해! 일단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윈디는 공중지원을 부탁해! 응! 좋아! 렉스팀! 출동! 커 270 살려주세요! 애들아! 지예라! 얘들아, 얘들아, 이쪽으로 피하자! 어서 나가자! 이제 어떡해! 디라! 디라! 걱정 마! 너희들은 내가 꼭 구해낼 거야! 디라! 물길이 더 거세졌어! 살려주세요! 어떡하지? 야! 렉스틸! 렉스틸! 얘들아, 괜찮니? 이쪽으로 어서 피해! 이쪽이야, 이쪽! 살았다! 야! 조이! 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아무래도 해리 혼자선 무리야! 디노, 케라, 벤! 소화기로 해리를 도와줘! 알았어, 조이! 빨리 가야 하는데! 에잇!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윈디! 그대로 가면 추락할지도 몰라! 물을 버리고 다시 조금만 담아오자! 그치만, 얘들이! 으! 불길이 안 잡혀! 윈디, 빨리 와줘! 아냐, 어떻게든 가볼게! 얍! 으아악! 으아악!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고마워, 래라! 별 말씀을! 휙휙! 으어! 을! 으어? 으어! 웅! 윈디, 빨리! 많이 기다렸지? 자, 간다! 고마워, 라라. 네 덕분이야. 무슨 소리. 당연히 도와야지. 토마토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렉스팀. 정말 고마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울아, 놀려서 정말 미안.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미안해. 너 진짜 용감했어. 겁쟁이라고 놀린 것 취소. 티라, 그런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친구들이 위험한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멋있어, 티라. 뭔 이 정도가 아니고. 가야한 날씨였습니다. goin! 화해! 감사합니다.